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스 앤 머니플로우의 또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또 많은 뉴스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펀더멘털한 뉴스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국 전문가가 차트 보는 것은 waste of time이다. 차트 보는 것은 시장의 차트는 갬블링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좀 그러면 모든 이 세상에서 hedge fund, private equity fund 테크니션들은 다 그냥 일자리가 없어야겠네요. 차트를 안 보고 트레이딩한다. 당연히 이분은 펀더멘턴가 중요하다. 차트 보는 것은 갬블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어이가 없으셔서 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차트를 볼 때는 차트가 Price Action이 어떤 사이크 안에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어떤 파동 카운터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펀더멘턴가 회사가 아니면 인덱스가 얼마나 좋아도 1차, 2차, 3차, 5차가 다 끝나가는데 펀더멘턴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사겠다. 펀더멘턴가 얼마나 좋아도 사이크가 끝나면 조종은 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차트 보는 게 waste of time, 차트 보는 게 갬블링, 차트를 안 보고 당연히 차트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비트코인 분석 차트, 엘리아 파동 차트를 보셨잖아요. 이렇게 Price Action을 잘 잡아주는데 이 한국 전문가는 광고를 통해서 차트를 보는 것은 waste of time이다. 뭐, 갬블링이다. I totally disagree. 월가의 최고의 펀드들, 다 테크니션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펀더멘트도 중요하지만 테크니컬, 철투보는 거랑 같이 리딩하면 더 그 분석이 잘 되겠죠. 그래서 차트가 안 중요하다는 것은 100% 동의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매도를 금지한다. 그래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다 치열했잖아. 개미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은 이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되게 이 시장에 되게 트랜스페런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역할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공매도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펌핑할 때 그 배류에이션이 펀더멘터랑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가지고 너무너무 뉴스 때문에 많이 이 가격이 펌핑돼가지고 그냥 그냥 억지로 그냥 저절로 펌핑돼서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샀다 봐요, 누가. 그런데 이따가 펀더멘터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80%, 90% 내려갔어요. 공매도가 들어오면 이 주식의 Fair Value를 딱 만들어놔서 이 가치를 딱 정확히 시장의 Buyer들랑 Seller이랑 Agree 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오는데 이 Short Seller들 없으면 이게 Unfair Market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리퀴리티가 없어지고 그리고 Valuation 그 주식의 Valuation도 거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는 지금 뭐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장난하는 거다 몇 개월 동안 있으면 불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I don't think so. 그리고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 Emerging Markets Fund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MSCI에서 제공하는 그 ETF들이 한국에서는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Emerging Markets 우리가 Emerging Markets이 베트남도 Emerging Markets이고 인도네시아도 Emerging Markets이고 뭐 필리핀도 Emerging Markets이고 계속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Emerging Markets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Develop Status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조절을 해가지고 시장의 Free Markets 시스템을 방해해서 Short Selling을 못 하게 한다? 그러면 MSCI는 더 이것을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우리의 Emerging Markets Status를 Develop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더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뭐 5% 올라가가지고 코스피가 많이 박수를 쳤는데 뭐 그 다음날 좀 더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리 엘리아 파동 분석은 그것을 벌써 저는 10월 24일에 우리의 CWCount.com 저의 웹사이트에 분석 서비스의 코스피 리딩을 우리는 해드렸어요. 그 리딩에 10월 24일에 엘리아 파동은 벌써 모아 프라이스 액션이 크게 올라간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철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Why Short Selling is good for the Capital Markets is there 한국가 말로 지금 담아왔습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부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고 주식 가격을 보다 효율적으로 책정하며 시장 거품을 완화하고 시장 상승 조작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스왑 ETF 가격 공정 가치로 유지해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자가 파생 상품 입찰을 해지하려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의 매도 파생 상품 매수 포지션이 위험이 없는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지할 때도 많은 에코리 펀드랑 ETF 회사도 해지 포지션이 있잖아요. 해지를 할 때도 그렇게 해지를 해서 지금 자기의 프로듀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공매도를 없애버리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은 ET 회사들은 그 근처도 안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ETF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은 더 한국 쪽으로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코스피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시장 여기서 기록을 뚫을 거다. 그리고 5%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갈수록 다시 또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 철태 저의 커런 웨이브사이트 CW컴.com의 10월 24일 자료입니다. 10월 24일 날 저는 코스피의 방향성을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2383에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1, 2, 3, 4인데 지금 5차는 아직 안 끝났고 곧 있으면 A가 끝나면서 B가 확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영어로 제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Wave A Orange Should be Nearing the Finish Line 그러면 우리는 큰 반등이 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코스피를 트리플 Ziczac 조종으로 지금 패턴으로 선택해놨고 그 조종이 지금 마지막 Wave Z인데 Wave Z에도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 A 파트는 끝났고 이제 B 쪽에서 Rally가 온다고 엘리아 파동은 신처럼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0월 24일 날 계속 내려가지만 조금 있으면 이 내려가는 게 끝나고 크게 올라오는 B 파동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 2500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Fibonacci 번호 6288이 뭐죠? 2517 지금 그 근처에서 지금 다시 뭐 2400 2410 아까 마지막 확인할 때 봤는데 대충 여기서 25002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저는 항상 B 파동이 올라올 때 ABC로 올라가요. Three Wave. 그래서 이거는 지금 Wave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이게 내가 Alt-B를 쓴 이유는 대체 B 내가 선호하는 B는 한 번 더 올라와서 2502를 뚫고 나면 그때는 이제 여기서 A, B, C가 완전히 이제 레이블링 되죠. 왜냐하면 B 파동 안에도 지금 A, B, C 핑크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엘리엘트 파동 잘 아시는 분들은 B 파동의 Three Wave이죠. 그래서 A, B, C가 보이면 저는 이게 끝났다고 봐요. 근데 어쩔 때는 가끔씩 그냥 B 파동이 스트레이트 라인이고 그냥 확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내가 내가 선호하는 카운트는 한 번 2502를 뚫어주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그냥 쭉 내려오면 당연히 여기서 파동 패턴을 봐야겠죠. 여기서 Price Action이 되게 Impulse하고 거래량도 좀 있고 그러면 저는 2273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아직도 필요한 파동은 C C 오렌지 파동 안에 이런 1, 2, 3, 4, 5가 있어야지만 지금 이 카운트 그리고 이 패턴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박수치고 공모 대금지 때문에 야 이제 코스피는 2668을 넘어서 다시 이제 레코드 하러 가겠다 하는데 여기서는 패턴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패턴이 끝나면 특별히 조정이면 만약에 이게 상승장으로나 봐요. 상승장. 오케이? 상승장이면 우리는 지금 선호하는 게 ABC예요. 여기서 3웨이브를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서 ABC를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1, 2, 3, 4, 5지 ABC를 그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여기서는 Impulse지 이게 ABC가 끝나서 상승장이 열린다는 싸인은 저한테 별로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아까 내가 인터덕션에 어떤 전문가가 차트를 보는 것은 차트를 보는 것은 Waste of time이다. 차트를 보는 것은 무슨 도박이다. 차트를 보면 대충 프라이스 액션이 저도 다 여기서 꽉 이거 맞추고 저 맞추고 그러는데 근데 대충 프라이스 액션을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파도가 이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걸 기대한다. 내가 말했잖아요. 펀너멘터가 얼마나 좋아도 우리가 5차 파도의 인딩 다이악거리가 생기는데 펀너멘터 넘어지면 계속 사자? 샀어. 근데 우리는 2,200까지 갔어.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이거는 인덱스지만 어떤 컴퍼니 주식 나의 오늘의 핵은 현대 주식대에서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셋업도 너무 좋고 엘리아파동 패트도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 주식을 지금 딱 코스피커 안에 있는 하나 딱 대한민국에서 블루칩 주식이죠. 현대모터스 현대모터스를 내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가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광고에 차트가 안 중요한다는 것을 내가 명확히 반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패턴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내가 로직을 써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헛소리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 저는 6월 27일 날 2022 차트를 보면서 나의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프라이스 액션이 1, 2, 3, 4, 5 인포스가 나오고 1, 보라색이 끝나면 내가 지금 원하는 패턴은 3웨이입니다. A, B, C 2022년도에 6월 27일 날 머니플로우 이 방송 6회 보십시오. 석영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6회를 볼 수 있어요. 머니플로우 이게 있어요. 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16만 2천 원의 우리 현대 주식이 내려왔으면 리딩 다이그너로 그럼 여기서 올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비파동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파동이 대충 20만 불 아 20만 불였나 20만 원을 좀 대충 넘어서 왜냐하면 사이즈가 있으면 대충 여기서는 20만 원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 다시. 저는 6월 27일 날 우리 어메이징한 엘리앗 파동 차트가 현대모를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처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오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6월 27일 날 저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 A 끝났으면 B 온 다음에 C가 내려와야 된다. 오늘의 차트 잘 보십시오. 똑같은 철트예요. 오케이. A가 있었죠. A가 여기 16만 2천 원에 여기가 A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올라왔어요. 21만 원. 21만 원. 그리고 이제 C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Fibonacci 번호는 15만 원을 얘기하고 더 밑으로 가면 11만 원을 얘기한다는데 내가 왜 현대모를 가져왔다면 이 엘리앗 파동 패턴은 기가 막히게 명확해요. 왜 명확하냐. 내가 패턴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다시. 오케이. 여기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시 그려서 여기 있는 것을 이제 이게 Monthly Chart 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확대시켜서 Weekly로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패턴이 중요한 건지 오케이. So Wave A 빨간색 여기 제 마우스를 따라오십시오. Wave A 이 빨간색 Wave A의 흔한 패턴은 Reading Diagonal 또 Reading Diagonal 어디서 흔하냐. Wave 1 Wave 1 Impulse Impulse Wave에 Reading Diagonal 나와있고 아니면 조종의 그 첫번째 Wave A의 Reading Diagonal 흔해요. Reading Diagonal 어떻게 생겼냐면 보십시오.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Reading Diagonal 사진이에요. 1, 2, 3, 4, 5 그냥 1, 2, 3, 4, 5가 그냥 뭉쳐있다고 보면 돼요. 1이 있고 2가 있으면 3이 내려왔는데 4는 그 2의 젓갈을 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이는 조이군 조이는 프라이스 액션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번을 여기 1번으로 생각해요. 이 골드색 1번 이렇게 여기에 A, B, C 여기도 내가 안 그렸지만 A, B, C 이렇게 그리고 2번 빨간색 2번 빨간색 2번 골드 색깔이에요. 여기도 A, B, C 그럼 여기서도 A, B, C 내가 이거 A, B, C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십시오. 3 3도 여기서도 어? 1등이 다 그러면 A, B, C가 있어야 되네. 여기서도 A, B, C 오케이? 나 4차 A, B, C 4차도 A, B, C 그리고 이 다음에 5차 5차 A, B, B는 크진 않지만 이것은 지금 위클리 사진입니다. 데일리 사진 보십시오. A, B가 충분히 잘 그려져요. 다시 한번 A, B, C 끝에서 A, B, C 그래서 리딩 다이그로라는 것을 명확히 현대모토유스 28만 9천원에서 16만 2천원까지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패턴은 뭐였나? 이 웨이브 B 빨간색은 엑스팬드 플랫 패턴으로 너무너무 책이랑 기가 막히게 똑같이 갔어요. 어떻게 갔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 게 이거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A, B, C가 금색 A, B, C를 따라오십시오. 금색 A, B, C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A, B, C가 이 금색깔의 A, B, C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A는 파동이 세 개예요. 뭐냐면 그 프랙터 카운트 안에 A의 프랙터 카운트가 A, B, C예요. 그래서 A, B, C 여기서도 내가 안 그랬지만 A, B, C 그리고 여기서도 A, B, C 해서 B가 마감이 되네. 여기서도 A, B, C에서 B골색이 마감이 되네. 그리고 여기서는 1, 2, 3, 4 1, 2, 3, 4, 5 이거 위클리 사진이니까 딜리 사진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 2, 3, 4 하고 명확했습니다. 엑스팬드 플랫 패턴을 지금 16만 2천 원에서 21만 5백 원에 명확히 엑스팬드 플랫을 B 빨간 파동이 그려져 있어요. 오케이? 엑스팬드 플랫 이거랑 이 속 안에 있는 카운트도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인터널 카운트도 너무너무 똑같고 그래서 저는 E, A, B, C 그리고 엑스팬드 플랫의 그 특징이 뭐예요? A가 시작되면 B는 A의 저점을 뚫고 C는 A의 끝 포인트를 뚫고 그게 엑스팬드 플랫 3, 3, 5 패턴 여기잖아요. A, B, C, 3 A, B, C, 3 1, 2, 3, 4, 5 그래서 엑스팬드 플랫 패턴은 3, 3, 5 패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 광고하시는 분 차트가 안 중요하다고 차트는 갬블링하고 Are you kidding me? 차트가 얼마나 중요 현대 모델스 페너먼트도 봐야죠. 당연히 분기도 보고 지금 프라이스 어니까도 보고 Earnings Per Shares도 보고 저는 페너먼트도 페너먼트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분은 페너먼트가 중요하지 차트는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That is really OMG. Oh my gosh.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C가 끝났으니까 C 골드색이 이제 B가 끝나면 뭐예요? 우리의 지금 카운트는 지금 뭐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ZIGZAG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투 프라이메리 카운트 이 투 프라이메리 A, B, C 카운트는 지금 ZIGZAG으로 가고 있어요. ZIGZAG 안에 그 B 파동은 Expanded Flash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C 파동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드 색깔 파동이 들어가야지만 현대모터스는 조정이 끝나고 여기서 기가 막힌 buying opportunity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셋업이 아까 그 코스피 차트 보여준 거랑 너무너무 셋업이 잘 돼 있지 않나요? 아까 그 코스피의 이 디클라인이랑 현대모터스랑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엘리아 파동은 미래를 그렸어요. 왜냐면 1, 2, 3, 4고 다음에는 A, B, C니까 그래서 지금 A, B, B 파동도 너무너무 지금 제가 신이 아닙니다. 저는 엘리아 파동 분석가인데 현대모터스의 주식을 이렇게 지금 신처럼 그려놨어요. 6월 27일 날 제 분석이 뭐 당연히 제 카운트니까 제가 그렸죠. 근데 이 사진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반 있다가죠. 1년 반 있다가 어떻게 됐나 지금 카운트 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6월 27일 날 그려놓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뭐 100% 이거 카운트를 잘 그리고 100% 마친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패턴을 읽고 리블링을 하면 우리는 이 프라이스 액션이 이 사이클 안에 어디에 있는 걸 알아서 아 포너멘털은 현대가 되게 좋지만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왜냐면 차트가 여기서 좀 기다려야지 좀 C가 좀 여기서 이제 여기서 C가 좀 더 완성이 돼야지만 나는 어쩌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엘리아 파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Without this 그때 여기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엘리아 파동을 알았으면 21만 불에 샀으면 안 된다. 왜냐면 아직도 우리는 C 파동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 지금 프라이스 액션은 17만 원이니까 뭐 한 4만 원은 세이빙 했겠죠. 근데 차트가 안 중요하다고 차트가 갬블링이라고 That is absolutely crazy. 이 뉴먼 옛날에 그 CEO 근데 이 사람이 압박 때문에 WeWork에서 빠져나갔지만 이분의 그때 최고조의 WeWork Valuation이 470억 달러까지 갔어요. 잘 나갈 때 근데 Unfortunately 코로나도 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진짜 부동산 쪽에서는 2019년부터는 최악이었죠. 특별히 Releasing 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일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를 보십시오. 오피스 스페이스를 지금 리스해주면 여기가 지금 오피스 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힘든데 이렇게 WeWork WeWork는 오피스 소유자라는 계약을 해서 이제 회사들 회사들이 WeWork가 매니저는 오피스를 리스하려면 가서 동의해가지고 컨트랙스 하나 그러는데 근데 지금 WeWork가 가지고 같이 거래하는 그 소유자들도 지금 In Trouble 왜냐면 금리가 엄청 올라가서 지금 렌트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요새 뭐 저기 강북 쪽에 오피스 많은데 아니면 강남도 테라노그 그런데 오피스 폴리스 만약 미국에서도 메네턴 스크래퍼 위험을 쳐다보십시오. 영어로 써있어요. 오피스 폴리스 오피스 폴리스 영어로 그리고 핸드폰 번호 생겼고 똑같아요. 부동산 마킹 있고 핸드폰 번호 있고 지금 mortgage rate 8%까지 가지고 좀 내려왔지만 이 지금 최악의 금리상의 이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S&P가 반등했다고 또 난리가 났죠. 뭐 Fed는 끝났다 금리는 이제 안 올린다 뭐 Hire for longer 이걸도 아니다 이제는 U-turn이다 pivot이다 또 그런 소리가 나서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시작을 올렸는데 지금 다 내가 그전에 있는 S&P에 조금 adjust을 했는데 그것은 리딩 다아고노뿐이 밖에 아니었어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면 리딩 다아고노가 아까 현대 몰타스처럼 보여준 것처럼 리딩 다아고노가 끝나면 랄리는 조금 샤프해요 근데 그 리딩 다아고노가 웨이브 1이고 웨이브 1 레드 그리고 지금 조종은 웨이브 2 레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안타깝게도 또 이렇게 시장에 올라가면 또 어떤 전문가 다 들어와서 이제 2023년 크리스마스 랄리 뭐 이 베스트 랄리 of the 뭐 위크 2013년에 최고의 랄리다 그런 헤드라인이 오고 뭐 5 reasons why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rally into the year end 그리고 우리의 그 한국분 미국 인터넷 한국분 톰 린은 또 거기 와서 그냥 또 유튜브에서 또 입을 열었죠 근데 양심적인 스트레지스트가 이제 진짜 나도 좀 놀랐는데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도 신뢰가 있잖아요 크레디빌리티 이분들도 계속 잘 간다 잘 간다 걱정하지 말라 이 랄리는 진짜다 이 랄리 is going to be sustained 계속 올라갈 거다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결론은 신뢰가 안 되겠죠 트러스도 잃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갈 건지 아니까 큰 사실을 보면 좀 양심적인 월스트리트 스트레지스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JP Morgan의 최고 스트레지스트 그 마크 클라노위치가 이 랄리 영어로 It's going to fizzle 클라노위치는 연주의 높은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예정이고 가치 평가가 풍부하며 지금 배르시는 아직도 러프티해요 영어로 리치해요 되게 리치 수익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배류에이션 S&P의 어떤 S&P가 그로드 때문에 어떤 배류에이션을 유지하잖아요 The stock deserves 25 times earnings S&P는 19 times인데 지금 이 금리 때문에 지금 이 금리 때문에 It should be worth 30 times 그런 멀티브 엑스판션이 내 생각은 멀티브 컨트랙션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PD님이 또 시간이 금방 갔다 그래와서 2부에서는 이 시장들에서 좀 더 얘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WTIO요 지금 미러 이스트에 그 이스라엘리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이 커지면 또 뭐 또 100불 150간다 근데 엘리아 파동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2부에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분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This is Brian signing up Thanks guy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Brian's Money Flow의 CWCount.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서는 계속 그 시장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특별히 WTI 엘리아 파동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나 지금 지오폴로틱 텐션 세계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 유크레인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이즈열 하마스 전쟁도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유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런데 유가 얘기 전에 아까 1부에서는 끝에서는 J.P. Morgan 클라이노 비치가 말씀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전략가 윌슨도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지금 윌슨은 수익 수정폭이 여전히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있고 지금 뭐 잠깐 조롬 파워가 이번에 또 금리를 안 올리고 뭐 데이터 디펜던 하다 뭐 어쩌면 하이어 포 런거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금리를 인상 안 하고 뭐 이따가 데이터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게 나올 거라고 그걸 믿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S&P 4100에서 4300 뭐 한 80 지금 70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어로 딱 3단어 Bear Market Rally Bear Market Rally Bear Market Rally Typicality 흔한 것은 랄리가 강해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It fizzles 아까 이분도 이 말을 써요 Fizzle It fizzles out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천천히 그냥 죽는 거 그걸 영어로 Fizzle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Two Major Bank JP Morgan 그리고 Morgan Stanley 은행에서 두 최고의 분석가가 이 랄리를 믿지 말아라 상황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잠깐 조롬 파워가 금리를 두 번이나 이제 멈췄죠 하여튼 모든 게 그냥 영어로 Honky Dory 그냥 다 편하게 다 돌아가고 모든 게 다 갑작스럽게 잘 되고 그럽니까 시장이 나는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업투미스틱해 시장돼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포모 그 2008년부터 그 페드가 찍어낸 돈으로 찍어낸 이 상승장을 그 버릇을 하루 이틀에 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만 내려가면 BTD다 BTD다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3차 파도 하시자면 그 BTD가 Fear로 보내고 Fear이 Margin Card Margin Card 그러면 억지주도 팔아야 되고 그 상황이 나면 The Short Seller 들어와서 Opportunity Daunside 를 먹으려고 그러고 미국은 Short Seller가 Short Selling이 금매도가 안 돼 있으니까 Short Selling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3의 3이에요 3파동 3파동의 특징 Margin Card Short Selling 그리고 계속 BTD By the dip 하는 사람이 이제 항복하는 거죠 영어로 Capitulation I give up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은 Typically 뭐 히스토리가 이렇다고 해서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은 3 웨이브 로 안 돼요 이것은 엘리아 파동 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 웨이브 첫 번째 웨이브가 있으면 조금 내려갔다가 두 번째 웨이브는 더 커지고 세 번째 웨이브 1970년부터 85년까지 Perfect Example 70년대 세 번의 인플레이션 파동 그리고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했잖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방 안 끝난다고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찍어낸 돈 코로나 때 얼마나 찍어냈죠 근데 1년 반사에 그냥 다 없어지고 모든 게 그냥 우리는 2.5%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런 엑색 소리가 나오는데 난 너무 그걸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나이브 하죠 너무 그런 걸 믿는 거 시장은 만약 뭐가 시작되면 엘리엇 파동도 꺾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로세스가 다 진행된 다음에 뭐 잠자는지 그러잖아요 수나미도 똑같아요 수나미가 오면 그 파도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뭐 잠자는지 수나미 온 다음에 그 수나미를 스탑할 수 있나요 4800 S&P가 무너진 거 엘리엇 파동 카운트 패턴대로 가야지만 끝납니다 중간에서 그냥 멈추지 않아요 왜냐면 드론 파워가 그랬다고 드론 파워가 그래도 단기 카운트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장기 카운트는 코스피도 똑같고 금매도 때문에 코스피 차트가 다시 트렌드가 완벽하게 유출돼서 올라간다고요 No 그거는 잠깐 단기 카운트에 조정을 좀 주지만 트렌드는 절대로 못 꺾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도 I think it's a warning You know 인플레이션 doesn't go away immediately You know It progresses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심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금리 뭐 5.5%? 5.25%? 5.5%? I don't know 저도 몰라 금리가 어디까지 갈 때 근데 뭐 페드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가 하루 이틀에 다 엄청 좋아질까요? 이렇게 하루 일주일, 이 주일을 보지 마시고 좀 크게 보십시오 인플레이션 사지는 하루 이틀에 안 없어지고 저는 어쩌면 우리는 1970년도에 85년까지 그런 인플레이션 파동을 같이 이렇게 흔하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때 다우존즈 100년짜리 엘리오 파동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이 조종은 엄청 길고 엄청 괴롭고 사이즈도 엄청 클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의 항상 내가 가져오는 자료는 내가 월간의 30년도에 일하고 여기에 되게 임팩트가 있을 거다 라는 것을 가져와요 그냥 내가 어 이거 내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면 좋겠다 막 NO 나는 여기서 자료들을 다 생각하면서 가져와요 어떤 이슈가 우리한테 있다가 더 다가올까 어떤 이슈를 투자자로서 걱정을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Foreign Bond Investor Foreign Bond Investor 그러면 누구의 얘기예요 딱 두 나라 일본 중국 일본 중국이 미국 Death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일본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고 근데 그리고 지금 사실은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의 그 Treasury를 지금 채권을 지금 덤핑하려고 그런 소리 들고 왜냐면 이렇게 지금 빚이 많은 미국의 국고채 수익률이 이것은 지금 못마땅하다 내가 계속 이 국고채를 살려면 니네들 이자 더 줘라 수익률 더 줘라 지금 30년 국고채가 4.7%예요 나 30년 국고채 살 거니까 나 4.7% 안 사 더 줘 왜냐면 4.7%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빚 못 먹겠어 니네들 너무 리스크가 많아 옛날보다 니네들 옛날처럼 건강하지가 않아 재정 상태가 지금 니네들은 빚만 찍고 있고 돈만 찍고 있는 나라야 그래서 니네들의 빚을 계속 사라 그러면 알았어 사겠어 나한테 수익률 더 줘 그러면 연준은 트레이지리 그 바닷 마켓 그러면 금리를 계속 더 올려야지만 이런 이따가 또 채권을 억션하면 트레이지리 디페먼트가 억션할 때 많은 이런 큰 포옹 기관들이 없으면 누구한테 팔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들의 딜러들이 퍼미넌 딜러들이 항상 사야 되는 건 있지만 디맨드가 없어지면 트레이지리 페드는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수익률을 엄청 올려서 우리 은행도 똑같아요 1%에 누가 자기 세이빙스 집어넣겠어 이제 5% 줄게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더 주면 그래서 지금 이 채권 시장도 지금 우리의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때그러게요 한 며칠 몇 달 전부터 이 실리콘밸리뱅 리퍼블릭 이런 뱅크가 부도가 났잖아 4개나 이제 5번째 은행 이것은 헤드라인 뉴스에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조그만 사이즈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지금 이 은행들이 부도가 나냐면 지금 은행들이 가지는 자산 론 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자산이 지금 국고체예요 국고체들이 가격이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근데 지금 예금 디파서드들이 은행 가서 내 돈을 찾으려 그래요 왜 그 돈을 찾냐 머니마켓에서 쓰게 뭐냐면 머니마켓에서 집어넣으면 5% 주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요 뭐냐면 자기의 지금 자산은 엄청 내려갔어요 국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고체 수익이 올라왔지만 국고체 자산 가치는 국고체 바이예션은 반 프라이스는 반 프라이스는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팔면 돈이 안 남아요 예금자들 돌려줄 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리즈뱅크가 시리즈뱅크가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5번째 은행입니다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 5번째 내가 은행들의 이 더미노 이펙트가 천천히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금리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엄청 올라오면 그 영향을 받는 건 대충 2년이에요 1년 뭐 8개월에서 2년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이런 게 계속 multiply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워크처럼 이런 시리즈 시리즈 은행처럼 그때 완전히 프리머니에서 지금 5% 금리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8% mortgage rate에 누가 집을 차겠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조롬 파워가 금리를 안 올리고 데이터 대표한다고 시장이 엄청 올라갔어요 저는 그 로직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 쇼트코링 랄리 베르마켓 랄리 뭐 BTD 하는 사람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하루 이틀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제 아 2024년 이제 롤러버 하면 우리는 이제 S&P는 5천까지 간다 진짜 인베스터들은 되게 나이브에요 나이브 나이브는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근데 하 로직을 좀 생각하면 I think this is the start 저 그때 그 한 몇 달 전부터 그 은행 그 쏠컬을 보여줬잖아요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쏠컬가 된 은행들이 쏠컬가 클수록 그 그 엑시가 얼마나 시가총액이 얼마나 더 큰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나 근데 그 쏠컬들이 이제 다 이제 2023년에 지금 다 이쪽으로 온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지금은 제일 큰 거는 실리콘밸리뱅 SVB죠 리퍼블릭도 하나고 근데 여기서 그 쏠컬들이 얼마나 더 많이 쌓일까 저는 그게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은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1,2,3,4,5 리딩 다아고노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심해지면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심해지면 이게 상승장이 열리고 4,607을 뜨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리딩 다아고노고 리딩 다아고노가 대충 끝나면 랄리는 셔프해요 그리고 베러 마켓의 랄리가 셔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는 거죠 시장 상황에서 이것은 그냥 잠깐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우리는 다시 4,818을 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재밌게 돈을 벌 거다 그런 마인드 그리고 조롬 파워너 계속 돈 프린팅하면서 항상 하던 대로 갈 거다 그런 마인드 항상 정부는 우리 팀이다 정부 그거 영원히 그게 갈까요 그렇게 지금 빚이 엄청 많고 인플레이션 그때는 머니 프린팅이 됐어요 또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돈 프린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런어웨 런어웨 인플레이션 그럼 베너스로라 같은 런어웨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그건 좀 엑세스한 리마크지만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2차가 여기서도 똑같아요 코스피처럼 일주일로 안 끝나요 내 생각에는 A, B, C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지 않나 근데 가끔씩 일자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다가 조금 틈을 둔 이유가 여기서 이게 A고 좀 내려왔다가 B 그 다음에 C에서 클러리 3웨이브를 보여준다면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4103은 밑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내가 말했지만 3491 가는 것도 시간 문제 그리고 만약 큰 사진이 조정했다면 3491을 뚫어야지만 A, B, C가 클러리 보여서 오차파도 랄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저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기 있는 프라이스 섹션 다 그냥 조금 내려갔다 내려갔다 조금이따 내려갔다 조금이따 내려갔다 조금이따 내려갔다 이게 쪼이고 쪼이고 쪼이는 프라이스 섹션 영어로 It looks corrective Impulse가 아니라 looks corrective 그래서 나도 여기서 엄청 헤맸고 뭐 여기서 일파동 여기서 잡는 것도 항상 조정 잡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A, B, C가 이렇게 짧게 끝날 수 있고 A, B, C가 지루하게 더블 조절을 끝날 수 있고 이건 impossible to 예측 그런데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좀 예측할 수가 있죠 아 이러니까 이러면 지금 더블 조정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S&P도 똑같이 코스피처럼 여기서 지금 2차 파도에 지금 뭐 코스피는 비파동이고 이건 2차 파도지만 결국적으로 A, B, C가 다 그려지면 우리는 3차 빨간색 decline major sell-off가 온다고 지금 엘리아 파동이 미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WTIO futures에서 WTIO에서 유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패턴이니까 패턴은 여기서 내 생각은 이 2차 검은색 이거는 슈퍼사이클 2차 조정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은 엄청 가겠지만 이거는 막 몇 년 있다가예요 당장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3, 3, 5 패턴 같아요 A, B, C 3 여기서도 A, B, C 이렇게 해서 B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서는 C인데 지금 C 파동이 내 생각에는 더블 조정으로 가지 않나 아니면 여기서 A, B, C에서 이게 이게 지금 이게 A, B, C고 아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데일리 사진으로 있죠 저도 이게 A, B, A, B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C고 여기서 1, 2, 3, 4, 5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또 또 다르게 보면 A, B, C, W 여기서 A, B, C, X 그리고 여성도 A, B, C, Y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이 사진을 볼 때는 우리 엘리파드 모르시는 분은 좀 혼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라, 이스라엘, 하마스, 유크라인, 지오폴리티컬 이벤트 때문에 지금 워롤뱅크는 워롤뱅크는 이 헤드라인을 내가 가져왔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격활될 경우 유가 150달러 돌파 가능성 너무너무 막 심한 헤드라인이잖아요 만약 오히려 숏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완전히 숏커버링 하겠네요 매도한 사람들 근데 워롤뱅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프라이스 액션을 믿고 또 배팅하면 안 되죠 차트를 봐야죠 중요한 차트 중요한 차트를 보면 여기서 지금 엘리아 파동은 이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은 이해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엘리아 파동 모르시는 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B, 블루색 파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큰 C, 블루 랠리가 있는 다음에 그러면 B, 여기 그 사이콜 큰 사이콜죠 그러니까 끈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년, 10년, 2030년 이건 시간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 이렇게 가지고 지금 2030년하고 2030이 그러는 게 아니라 대충 제너럴리 큰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고 C가 있으면 그 큰 B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쭉 1, 2, 3, 4, 5로 1, 2, 3, 4, 5 블루 색깔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2 조정이 끝난다고 지금 엘리아 파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o matter the headline 여기서 내가 maybe 뭘 miss했으면 어쩌면 maybe 95불 3전 지금 뭐 77불이니까 I think 이 올라가 만약 올라간다면 그 찬스는 되게 슬림하지만 되게 작지만 95불을 뚫다는 것은 되게 그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 뚫어도 사진은 안 바뀌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2파동 아니면 A, B, C에 있는 X파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 잡아서 95불을 뚫는다 그러면 It's still 이게 2차 파도의 흔적이지 아니면 Wave C의 흔적이지 이게 상승장이 열려서 130불을 뚫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는 여기서 Preferred Count가 여기서 그냥 쭉 내려온다 그리고 1차 파도의 그 64불인가 63불을 거쳐서 거쳐야지만 그 3차 파도가 확정이 되고 거쳐야지만 Wave Y가 또 확정이 되죠 만약 Wave Y라면 대체가 더블 조정 아니면 Preferred는 그냥 A, B가 있고 지금은 일어나는 게 1, 2, 3, 4, 5 C파동 진짜 역사적이죠 이렇게 큰 기관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좋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좀 너무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엘리아파동은 항상 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FDL Investors 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관리 중 하나의 기관이죠 Top 5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비트코인의 리스크 리워드가 역사적이래요 다른 자산관리 중 다른 자산관리 중 쉽게 얘기하면 상대가 안 된다 얘네들은 다른 데서 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서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리스크 버스스 리턴 위험이 많을수록 수익은 커지고 위험이 많을수록 아니면 손실이 커지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보면 이 디비에이션은 에피코인은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신 위험성 volatility 위험성은 volatility 여기서 하자 여기서도 편하잖아요 연간 수익률 약 60%로 설정되고 그리고 변동성에는 69% 그러니까 왼쪽은 수익률 여기는 변동성 69% 당연히 변동성이 크지만 이 reward는 대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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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ward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건 S&P 우리 애플이랑 엔비리아 페이스북 메타 들어가 있는 S&P의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리스크랑 reward랑 이 표준 편차에서 계산을 하면 너무너무 얘네들은 비코인은 따로 따로 놀고 있다 상대가 안 된다 다른 자산들이랑은 이 Fidelity Investment에 Joran Timmer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도 처음 봤던 이런 자산이 이렇게 디퍼런트 유니버스에서 리스크 리워드 레이셔가 이렇게 너무 지금 컴패도 못하게 지금 비코인은 잘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디렉터리죠 이 Fidelity 디렉터리 여기 어떤 좀 포지션이 하얀 그분이 골드랑 지금 여기서 이것은 비콜할 수 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못 막는다 생각해보시죠 10년 전에 골드 샀으면 10년 전에 한 1900불인가 뭐 지금 한 1980이지만 10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 골드가 10% 올라갔어요 10년 전에 사서 지금 10% 올라갔어요 비코인은 깜빡만 하면 10%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골드가 어떻게 인플레이션 해집니까 인플레이션이 죽잖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금은 10년 동안 10% 밖에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골드가 어떻게 스토로 다이고 골드가 어떻게 어떻게 무슨 세이프 헤이븐 어떻게 세이프 헤이븐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5% 6%인데 인플레이션도 하지 못하는데 제가 왜 골드를 별로 안 하는 줄 알아요 분석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별로 해봤자 뭐 몇 백불 해봤자 그래서 골드가 어떻게 해야돼요 그리고 이분도 여기서 얘기해 줬어요 항상 미국은 기관들이 펀드 회사들은 6040이에요 60 equity 40 bonds right 주식 60% 40 채권 근데 이 사람도 이 기관들 기관들마다 틀립니다 어떤 기관들은 대체사상 5% 골드 몇 프로 그렇게 대체사상 1%라도 모든 기관들의 대체사상 1%라도 지금 비코인에 지금 그 3 지금 미국 돈으로 3만 5천불 가격에 공이 더 몇 개 들어가 끝에 만약 대체로 1%만 많은 기관들이 비코인을 사들인다면 그거는 지금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valuation을 할 때 쓸데없이 그냥 xx 뭐 100억 된다 그러지는 않고 골드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골드에 몽땅 세 개 있는 골드를 시각충액으로 하면 비코인이 일대일로 가려고 그러면 비코인은 8억에서 9억이 돼야 돼요 8억에서 9억 하나 하나 비코인 8억에 9억이 그 시각충액이 골드의 시각충액이랑 1 to 1 so 나는 엘리아 파동 분석은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지금 여기 카운트가 그 2021년 11월 달에 고가를 충분히 뚫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가서 카운트를 봐야 되지만 되지만 저는 이것도 우리 반강기 4월 달 4월 달 반강기 후 사실은 반강기 후 한 7, 8월, 9월 달까지는 다 잘 갔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반강기 다음에도 그러니까 저는 2025년까지 2024년은 무조건이고 2025년 초까지는 비콘이 엄청 잘 가지 않을까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Fidelity 이런 Top 5 세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디렉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Older generation 금만 믿고 자기 돈은 Under the mattress 침대에다가 숨어 놓고 여러분 진짜 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중권도 투자 안 하시고 그냥 부동산만 This is a great option 비트코인 근데 너무 아직도 저한테 리스폰스는 똑같아요 그거 대해서 너무 몰라 나는 모르는 것들 투자 안 해 나는 그냥 부동산만 할래 It is so unfortunate 비트코인 배우세요 유튜브에서 유튜베들이 비트코인대에서 어떻게 계좌를 열고 어떻게 은행에서 왔다 갔다 트랜스터를 다 다 알켜줘요 Cold wallet Hard wallet 어떻게 담아놓을 수 있는 거 다 너무 쉽게 알켜줘요 You have to spend time to learn it Because 이 비트코인 자산은 절대로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죄송스럽지만 This says it all 요새 리딩 증권들 S&P500 10년 동안 569,772%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Chainlink 내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Chainlink는 우리의 지금 레코멘데이션에 80% 올라갔어요 그때 방송에서는 한 50, 60%였는데 벌써 13분 돼가지고 Chainlink Solana Bitcoin Ethereum 다음에 저는 손하는 지금 Altercoin Solana Chainlink는 너무너무 차트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내가 hopefully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비트코인 차트 카운터가 어디 있나라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share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Until then This is Brian signing up Thanks guys 좋아요 구독 안녕 파밍 One One To One Two One From